아까 홍종기 후보께서도 질문을 해주셨어요. 젠더 문제에 저는 의외로 김용태 후보께서 나는 그걸 잘 못 느꼈다라고 말씀하셨다가 조금 전에 봤을 때 약간 입장을 바꾸신 것 같아요. 입장 바꾼 것이 아니라 남성들이 차별을 받았던 것도 저는 인정을 하고요. 여성들이 여태까지 힘들었던 것도 인정을 합니다. 며칠 전에 서울신문의 뉴스를 보면 그럼 현재는 누가 더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하는 걸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라치기가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파악해달라고 양쪽으로 나누었다고 수치화하고 계량화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수치화도 계량화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합니다. 자꾸 정치권에서 이렇게 갈등을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20대 남성들이 지금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이제는 정당의 지도부를 꿈꾸고 또 우리 정당의 어떤 주요 청년 최고위원의 자리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생각을 확실히 정립하고 또 앞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그 누구도 의무만 있고 권리는 누리지 못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20대 남성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아랫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요 청년 후보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 서로서로 피해가 있으니 이거를 갈등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이것을 몰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평등은 저처럼 여성의 입장도 깨우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